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플라스크를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해보시면 잘 안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 보내지 마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플라스크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안되시는 분들은 그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빨리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플라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는 터미널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이걸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편한 환경을 쓰시면 됩니다. 터미널을 키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PIP 명령이 조금씩 다르죠. PIP를 쓰셔야 되는 분도 있고 PIP3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무튼 잘 찾으셔서 PIP 인스톨 플라스크 엔터 치시면 플라스크에 대한 설치가 끝날 겁니다. 플라스크 설치가 끝났다면 우리 플라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저는 server.py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이 주소로 방문하시면 저 코드를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파이썬 그리고 server.py하고 엔터 치면 저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때의 경우에 따라서 address already in use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플라스크는 5000번 포트에서 리스닝을 하거든요. 자 포트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근데 일단 5000번에서 먼저 실행된 서버가 있다면 이렇게 실행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5000번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버를 끄고 실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포트에서 이 플라스크를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자 포트를 변경할 때는 여기 뒤에다가 포트는 5001이라고 하시면 얘가 이제 5001번 포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01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저 주소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한테 반갑게 인사를 할 겁니다. 짜잔!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시작이 반이에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저 하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건가요? 여기 있는 코드 여러분도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출원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하이가 저거라는 거 알 수 있죠? 헬로우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변경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플라스크를 실행시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행시킨 플라스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경사항이 여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코드를 변경했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컨트롤 C버튼을 누르면 플라스크의 실행이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을 못하겠죠? 그리고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다시 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그때 비로소 헬로우가 반영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발하다 보면 이게 엄청 귀찮아요. 그럼 뭐하고 싶어요? 코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플라스크가 꺼졌다 켜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방법은 이겁니다. 선물이에요. 디버그는 true라고 하면 디버깅 모드로 플라스크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플라스크를 끄고 다시 실행하면 이때 디버거 이즈 액티브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 디버그 모드는 여러분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서비스 할 때는 디버거 모드로 실행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하이로 바꾸고 저장하면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플라스크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이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이 플라스크를 개발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동을 안 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제 추론으로는 한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여기서 시간을 끌지 시간을 끌지 마시고 다음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플라스크를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넘어가시고 개발 환경에 성공하셨다면 그걸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 세팅에 성공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실패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축하합니다.